안녕하세요. 저는 프로젝트 인터뷰에서 인터뷰 진행을 맡은 문영민이라고 합니다. 올해 가치 있는 가치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 인터뷰는 이름에서 보시는 것처럼 무언가를 이어준다는 의미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장애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몸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경험을 어떻게 장애 예술과 연결할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보고 장애 예술의 의미에 대해서 재고민해보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장애 예술가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 또 다른 전형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저처럼 휠체어를 타거나 시각이나 청각의 기능을 가진 사람들처럼 장애 예술가의 범주를 다시 되게 좁게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장애 예술에서 말하는 장애라는 개념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생각하는 좁은 범주의 사람들 말고 좀 더 다양한 경험, 불완전한 신체나 불완전한 건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험을 장애 예술과 이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어떻게 장애 예술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을지 그리고 장애 예술의 가지는 의미를 얼마나 풍부하게 만들 수 있을지를 이 프로젝트를 통해 고민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